16만병 팔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탈모치료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녹시딜과 아 뭐였지 랄표야? 아보다트는 먹는거고 프로페시아가 가장 비싸고 널리 알려져있는 탈모치료제가 프로페시아야 가격도 조금 싼데 먹는 약 아보다트가 있구요 그리고 대가리에 바르는게 있어요 물파수병 사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톡톡톡 쳐가지고 머리가 안나는 부분이 머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근데 먹는 미녹시딜이 또 있네요 미녹시딜청 이거는 먹는거네요 미녹시딜이 먹는걸로 있는지는 몰랐네 근데 이 미녹시딜 먹는게 건강보험이 적용돼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약통안에는 미녹시딜청 대신에 타미린정이 담겨 팔렸던것으로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냐 타미린정이라는거는 탈모랑 아무관계없는 치매치료제로 쓰이는 약이래요 인기 탈모약으로 알고 구매해서 복용했지만 정작 약통안에 든 약은 치매치료제였다라는거에요 이런 씨발 음 두번 죽이는거지 35년이요? 뭐야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 4살 딸을 폭행하고 방치해서 확대해서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 징역 3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35년이면은 감방에서 죽어야겠는데 아니구나 20대 엄마였구나 4살 된 딸한테 밥도 안주고 수차례 폭행하고 매일 배달음식을 시켜먹는걸 지켜보기만 했다 배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어 몰래 음식을 먹으며 폭행당했다고 집안에 갇혀서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했고 사망 당시 키가 87cm에 몸무게가 7kg였고 실명상태였다 미친년이다 와 씨발 악마 아님? 이건 할머니가 이기지 맥그리거 VS 할머니 500명 누가 이길까? 할머니들 나이는 70살로 70살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 경기장은 축구장 육상트랙 크기의 난투장 맥그리거는 반대쪽 골대에서 시작을 하고 할머니들은 반대 진영에서 휘수를 울리며 시작을 한다 글러브 착용은 자유고 맥그리거랑 할머니 컨디션 최강이다 할머니들의 씨밥살 그렇지 일단 맥그리거는 가벼운 안면 펀치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샌드백 때리듯이 할머니 40명 정도는 황천길 보낸 걸로 예상 할머니들은 진영만 넓게 갖추고 조여오듯 몰려오면 특정 시점에서 맥그리거를 둘러쌀 수 있음 다른거 없이 무조건 손가락을 거추 세우고 낭심 눈찌르기 공격하는 조 50명 이거면 20분들은 맥그리고 10정리 예상 할머니 500명을 어떻게 이겨 베트남에서 연매출 39억 CU 됐다고 동시에 티미로 후두고 존납하게 하면 뒤질듯 서프라이즈 이수환님 아 이중성 베트남에서 완전 성공했구나 베트남 다낭에 살고 음 성공했네 맞아요 인생 7전 8기죠 어 잘됐네 로또 가기가 왜 페어블해 로또가 돼서 영업 종료합니다 로또가 돼버린거야? 로또 가게 사장이? 1등이? 이야 근데 이런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게 현명하지는 못한듯 충격적인 2023 헌팅포차 근황 이 아이씨 누구야? 최악의 구호를 들어버렸다 이건 읽을수도 없겠네요 뭔 말이야? 아무튼 헌팅포차를 본인이 갔었나봐 어 아 헌팅포차 그 노래 헌팅포차 노래 그거 치면 나오잖아 저거 병신같던데 헌팅포차 노래 헌팅포차 구호 형 sẽ 자주 이기고 이건 강아지이나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저거 ужас RESAAC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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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모텔 모텔 아싸 신난다 시발 섹스 아싸 놀아보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 라면 없으면 나를 먹고 가 시발련아 다리 벌려 오빠 고추 들어간다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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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려 누가 비읍 지읒 벌려 내 고추 들어간다 아싸 기모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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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모텔 모텔 아싸 신난다 아싸 놀아 이게 좀 예전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야? 어 칼군무다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그렇게 천박하게 놀면 노는 거지 응 아니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돼 남한테 피해준 거 아니잖아 그치 자기들끼리 저렇게 노는 건데 난 그거 갖다가 뭐 천박하네 뭐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난 별로 감정이입도 안 되네 코끼리랑 코끼리랑 콧불소랑 싸우면 코끼리가 갱이기지 콧불소 개발리네 상하로 쑤셔버린다 와 징그럽다 상하로 눌러버리네 와 와 와 쑤셨다 이거 이거 뚫리면 큰일났는데 아주 그 치명상인데 콧불소 그냥 런 때리네 체급차 미쳤다 양원경 아저씨 아 이거 예전에 봤어 유재석 개그맨들 모였을 때 유재석 아저씨가 그 저격했지 동기였는데 물론 형이었어 한두 살 차인가 뭐 그랬다고 하던데 어 근데 이제 동기인데 형인데 개그맨들끼리 중국집 가가지고 중화요리집에서 다같이 짜장면을 시켰어 저는 짜장면 저는 짬뽕 먹고 싶은데요 유재석이 그랬대 유재석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대번에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렸대 근데 나는 유재석을 때린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순화시키는 거지 만약에 난 기억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장난처럼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상 방송이 되고 나서 그때도 이제 그 방송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다 해명을 안하고 그 얘기가 이제 퍼지고 나서 내가 그랬나보다 좀 장난으로 또 장난으로 일관을 했지 내가 진짜 그랬다면 미안하다 제석아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이 양원경이라는 사람만 나오면 사람들이 진짜 찐으로 싫어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약간 예전에 조혜련씨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해명 영상을 올린 거죠 근데 이제 늦었다 골든타임이 끝나버렸어 인도네시아 모터사이클 대회 오이구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예요 아 던져가지고 복수해버리는구나 포대자루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바로 자빠뜨리네 마약한여자 CCTV 아 근데 저렇게 남사스럽게 다리를 저렇게 벌리고 있냐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유튜브 콘텐츠 괜찮은 콘텐츠네 어렸을 때 철 없을 때 했었는데 어 아 그래서 허벅지 어떤 문신인데 보여줘잉 에이 뭐야 똥문신 지워드립니다 띠에 많이 컸네 띠에 TV 근황 사는 전이었구나 이때 너무 조회수 2천만 건이 넘었구나 바닥 포도 아 귀여워 띠에라고 있어요 띠에라고 어 많이 컸네 중1이 됐구나 중1이 됐구나 띠에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구나 예수처럼 부활하겠다며 스스로 생매장 된 목사 아니 뭐야 잠비아의 한 목사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구나 아이고 다인상 후보다 그러니까 진짜 오은영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캄튼 간에 뭐 문제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솔루션 해주는 오은영 리포트에 나온 그 저 사연인데 아내가 그 의붓증이 너무 심해 갖고 남편이 이제 일거수 일투적으로 GPS를 추적해 갖고 지금 어디쯤에 있고 뭐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한대 어우 난 소름돋는다 야 자 남편이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구요 와 소름돋는데 여기까지 한번 의붓증 걸린 미친년으로 치부되겠지만 아 이거 반전이네 이 부부가 빚이 엄청 생겼대요 근데 남편이 폰게임 존나겠나봐 폰게임이 아니라 그 뭐 저기 그 바카라 이런거 존나 했나보네 돈 있는대로 다 도박에다 꼬라박았어요 담배값도 필요없고 돈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갖다 꼬라박았어요 결국은 냉장고랑 텔레비전이랑 가구 등등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또 지금 뭐 배달하나봐 배달하는데 또 그 배달하는 동시에 스포츠 실시간 중계해보고 있고 반장하겠다 야 배달일 조금만 착실하게 하면은 달에 그래도 400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토토에다 꼬라박고 이러나보다 미친 도박 중독자네 이 아저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외 입봉 영상 아 이런거 가끔 보면 재밌어 맞짱 뜨는 영상 어 오 오 백스피 블루 오 빨간 모자가 좀 치네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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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회를 보고 있다가 럭키 펀치 턱에 그대로 적중돼서 싸커킥 깔기나요 안 돼요 그거는 싸커킥은 너무 잔있네요 예 여친 데려다주고 PC방 복귀하는 남자친구 뒷모습 축지법 그 잡채네 롤 하다가 나왔나 봐 존나 귀엽네 축지법 그 잡채네 겨드랑이를 제모한 스트리머 아 이거 초단 그분이지 음 아 광주가 이번에 그 야구장이 떠밀려 내려간건가 홍수나가지고 야구장 오 애들 연습하는거 웜에 싹 다 떠내가봐 야 너희들 야구인자 웜에 광주인자 야구선수 다 나와 그렇다 시 나 훈련 못해 보라이 되려 그랬네이 이재우 선수가 잘할거여 웜에 사투리 야무지네 피프티 피프티 지금 난리 났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피프티 피프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피프티 피프티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 어 전홍준 대표 어트랙 트 어트랙트 대표 아 둘이 동업 같은 느낌으로 피프티 피프티를 키워냈는데 사실 이 피프티 피프티를 제대로 키워내고 정말 그 어 어 확실하게 이제 좀 저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이 전홍준대표를 통수를 쳤다 어 통수를 쳤어요 그리고 요 대표님한테 넘어가게 된 거야 예 이거 뭐야 랄표야 이거 쇼츠로 되어있는 오 깔끔하네 쇼츠로 보자 차라리 피프티 소속사 대표 전홍준이 외부 세력이 멤버 빼가려한다는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었는데 이에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 멤버들에 대한 민심이 곱지 못하다 멤버들인 소속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리며 반란의 이유는 정상 못 받아 활동 강행 계약서 내용 불이행 등이 문제라 하며 외부 개입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네티즌은 멤버들의 불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겨우 데뷔 7개월 차 그것도 일찍은 망해서 회사가 손해 활동한 거 국내는 별로 하지도 않았고 길보드에서 잘 됐다고 하나 광고나 행사 등 실직적 수입으로 연결된 적도 없어 이건 솔직히 짱개런과 동급 상황이라는 판단 비즈니스와 한국 정서적으로도 최악의 판단이라 평가 중이다 거기다 노래 수익도 해외 음원 정산은 단년 정도라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 와서 한 거라곤 음방 18번 이건 하면 할수록 적다 인기 모으려고 하는 거지 1회성 방송과 라디오 4번씩 시구 공연이다였고 엊그제 20억까지는 집권 잔뜩 실질적으로는 돈은 완전 핑계고 뭔지도 모르는 계약위반이 문제인 듯한데 네티즌들은 아주 꿀값을 던다고 내목한 비평을 하고 있다 연예인은 이미지인데 끝났다는 평가가 많다 데뷔 7개월차에 중소에서 빚까지 적어가면서 앨범 두개를 연달아 내주는 회사를 찾기가 힘들다 이 바닥 현실이 그런데 외주 고용을 잘하는 것도 사장의 능력인데 사장이 차랑 시계까지 팔면서 아 진짜 자차랑 자기 시계까지 팔면서 비용을 대가면서 프로듀서 고용하고 애들의 그냥 일거수일투적을 다 케어하고 해가지고 애들 키워낸 게 그 이 저 어트랙트 대표 저 아저씨인데 전홍준 대표인데 아 그 대표를 통수를 쳤다 노래도 잘 받아서 큰 게 이유인데 소속사 사장이 진짜 불쌍하다 아 보통은 이제 소속사 아티스트들이 약간 갑질 당하는 걸로 많이 비춰져서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건 오히려 역으로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성공하게 만들어준 그 기획사 대표를 통수를 쳐버린 결과네 어 싸가지 없는 것들이네 에휴 싹바가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전홍준 그리고 안성일 총괄 프로듀서 기버스 대표 어트랙트 전홍준이 외주로 기버스 걸그룹의 컨설팅을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둘은 이 전홍준과 안성일은 애초에 둘은 이 동업관계도 아니었어 근데 전홍준 대표가 아 진짜 우리 피프티 피프티 얘네들 진짜 나 진짜 잘 키워내고 싶은데 내가 좀 능력이 좀 안되나봐요 안성일 대표님께서 조금 저희 애들 좀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실 수 좀 컨설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전권을 줬어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가 데뷔조 리빌딩으로 멤버를 꾸리고 수백 곡을 수집해서 피프티 피프티 앨범을 제작을 해갖고 미국의 대형 기획사 워너레코드랑 파트너십까지 성사하게 되는 그런 기엄을 토하게 돼 그러니까 이 양반도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도 참 그 낫양반이야 그래가지고 기버스 인력과 함께 데뷔조 리빌딩 해가지고 대박에 치고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전홍준과 아니... 아...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트러블이 좀 있었네 음... 얘들 잘 되고 나서 음...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가 이제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해외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원 수익이라든지 이런 많은 수익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둘이 양방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양쪽으로 이제 나뉘어요 수익이 그래가지고 외부 세력이 멤버를 빼가려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제 나와요 그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안성일이겠죠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현재 기버스 쪽에서 확보한 상태로 보인다 정강상 얘네들이 소수다 대표 전홍준이 아니라 총괄 PD 안성일을 대표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 아... 너희는 나에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랑 한번 잘해보자 우리말 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대표가 전에 있던 대표는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네 높은 확률로 법정 싸움을 할 것 같다 피프티 얘네 진짜 레전드네요 그렇게 런한다고 욕먹는 중국인들도 사실상 이 중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그룹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갑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아직 돈이 벌리지도 않았을 텐데 광고라도 하나 찍고서 정산 타령을 하던가 광고도 안 찍고 데뷔 1년도 안 되고 한 곡 든 게 한 곡 값인 니네가 이 중소돌이 4대 기획사만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보통은 데뷔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무대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되는 얘네들이 이제 여러 수익 그... 여기저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벌게 되는 그런 수익들을 가지고 정산을 회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광고도 전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다 이 바닥에서 말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거위가 스스로 할보 가는 건 처음 보네요 비유가 적절합니다 보통 응모는 작곡가한테 다 들어가요 근데 아이돌은 뭘로 볼까요? 광고와 행사입니다 그리고 콘서트입니다 이렇게 에스파나 아이브나 이런 애들처럼 광고랑 행사를 해야 정산을 받을 텐데 광고도 없고 행사도 안 띄는데 투자 비용 제외하면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에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뽕에 차고 옆에서 약간 그런 거지 못난 아빠인 거지 전홍주는 자기 시계랑 차까지 팔아가면서 애들한테 정말 그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애들이 안 돼가지고 좀 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감각 있는 대표한테 잠깐 애들 컨설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맡겼는데 얘네들도 마음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지 감사합니다만 새아빠가 더 좋아요 이런 거잖아 싸가지 없는 것들이네 정말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탈모였던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머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의학계에서도 탈모를 탈모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태어난다 부모를 잘 만난다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맞는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여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자란대 탈모인들의 마지막 희망 성정체성을 바꾸는 거지 탈모였던 남자가 정복할 수 있는 모습이 내용은 일단 남자가 모임을 맞게 되면 탈모였던 남자가 성정체성을 바꾸는 거 상상으로 자세히 두 번째 도착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낼 때 소리를 내는 경우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방법 보통 여자들은 말이죠 관계를 할 때 남자 기분 좋으라고 거짓 연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왜 연기를 할까요? 과장된 걸 모르나요? 알지 않나요? 연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아 떨리는 여성의 골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사춤을 추듯이 골반을 마구마구 흔든대요 그러면서 파르르 떨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어요 얼굴이 빨개져요 여기 양쪽 볼이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고 피지를 못해요 발가락을 계속 오므리고 있대요 그것조차도 연기할 수 있다고? 근데 골반 떨리는 거는 연기로 하기 힘들지 않나? 와우 진짜 씨 이 색이 존나 귀엽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머리 쪽이 되게 크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여고에서 수련회에서 먼저 자면은 발생하는 일이라고?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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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없네 술은 없네 아 귀엽네 그래도 우리 때는 그냥 술 같은 거 막 가져가지 않았냐? 어 저는 캡틴큐 같은 거 막 챙겨가고 그랬는데 안주머니에다가 카고 바지 입고 술을 존나 챙겨갔어요 저는 캡틴큐라고 아세요? 싸구려 럼주인데 선생님들이 그냥 다 봐줬었어 그리고 그때 네이버페이로 벤치를 결제할 수 있어요? 박값이다 내던 네이버페이로 1억 2천만원 벤치를 긁었다고? 아 벤치 살게요 결제는 뭘로 하시겠어요? 아 네이버페이요 네이버페이를 통해 최근 단일 결제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거래가 나와버렸다 해당 금액에 쓰인 곳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치 매장 메르세데스 네이버페이에 연동된 신용카드의 결제 혜택은 물론 네이버포인트도 가져갔다 얼마 주는 거야 그러면은? 한도 있지 않나 근데? 1버센터 준다고 신나는 거 베이직만 있지 않을까요? 음 음 미쳤다 전소연 퍼킹 톰보이 노래 만든 전소연 아니에요? 일마 엄청 그 뭐 작곡 능력도 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팔방미인이라던데 심지어 기도 엄청 세대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디올 가방에다 뭔 짓을 한 건데? 음료수를 튀었나? 뭐가 좀 묻었는데? 물티슈로 쓱쓱 닦으면 안돼? 뭔데? 무슨 사연인데? 존나 궁금한데? 요약해드릴게요 이제 스무살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예요 방학 동안에 아들이 돈 벌겠다면서요 체인음식점 금토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들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예요 저녁에 5시간 일한다 이 말입니다 첫 월급도 못 받아보고 지금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었대요 테이블 위에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에 튀었대요 아들이 사과했어요 아우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액체를 닦아드리고 이 세탁비용 정도 배상을 생각하면서 연락처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했대요 아 어제 그 저기 디올패 그 피해자 남자친구인데요 네네 700만원 요구 700만원을 좀 배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부모님이랑 상의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랬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 하여 피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끼는 가방이 얼룩해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액 배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묻었는데? 이게 뭐라고? 아 씨발 뭐 저 물티슈로 좀 닦으면 되는 거 아냐? 가방 긁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구만 가방에다 뭐 사이다를 쏟았어 뭘 했어 존나 오버하네 진짜 원래 그 상태가 아닌 거를 소송해서 입증하라고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아끼면 어디 처박아놓고 당기던지 땀에 젖었는지 침이 튀었는지 알게 뭘 합니까 민사소송하라고 하십시오 감정 평가사한테 감정까지 받아야 될걸요? 적당히 한 20만원 이내면 합의 보시구요 사실 그럴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껏해야 물이랑 고기기름 정도일텐데요 그게 아니면 소송하라 그러세요 700만원은 무슨 애새끼 이름도 아니고 정품 맞아요? 크리스찬 디올 대표 금장이 안보이는데요 진품인지 먼저 감정부터 받으라 그러세요 700만원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구요 액체가 튀는 정도의 700요구는 좀 무리라고 무리입니다 소송하라 그러세요 현지 진행 상황은 피해 남자친구가 업주랑 배상 얘기해봤냐고 해서 화재보험 밖에 든게 없어서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 얘기를 애통해서 들었다고 하니까 업주랑 직접 통화했다고 아들이 일하고 있는 사장 사장이 화재보험 특약 확인해보고 내일 연락해준다고 했대 쪽지 좀 봐주세요 제가 가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게 있는데요 알바생 어머님 참고하세요 디올 백 정품 전수조사 관련해서 제가 글 좀 쓰겠습니다 저는 유럽에 살고 있구요 디올 정품 백 종류들을 한번 전수조사 해봤는데요 그 오염되서 700만원 모르내라는 가방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디자인은 현재 디올 본사 웹사이트상에 나오지 않아요 장식의 무광 블랙인 것들 중에서요 동그라미 볼록하게 나오면서 볼록이가 4줄인 모델 본사 여성용 백리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몇개 있지만 금빛 광이 나는 것들이나 무광 블랙 장식 가죽면 볼록이 모양 개수증이 좀 달라요 아드님의 실수로 일부 오염이 됐다고 할지라도 100% 보상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700만원 물어주시면 안됩니다 700만원 물어주시면 안됩니다 얼탱이가 없네 진짜 중국 식당에서 나온 쥐 야 무슨 영화 cg같다 어우 더러운거 봐 어우 우와 저거 완전 돼지이네 돼지 존나 살쪘네 당당치킨에 의해서 당당버거도 있어 진짜 버거 두개 4,990원 어 나쁘지 않네 근데 이미 노브랜드 있지않나? 당당버거 당당버거 버거까진 좀 그렇다 어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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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원우 팬서비스 와 미쳤다 그냥 진짜 천억 vs 차은우 외모 뭐 고를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차은우 외모 음 난 차은우 차은우면 천억 벌고도 남을 것 같아 천억 벌어짐 그러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음 천억을 벌면은 천억은 이미 그냥 게임의 엔딩을 다 본 상태라는 거지 그럼 엔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인생의 엔드 컨텐츠 요트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도박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은 한 1, 2년 내에 끝날 거야 재미있을까 과연 나는 너 차은우의 외모로 선행캐스트들 막 이렇게 하면서 부가캐스트까지 싹 다 하면서 천천히 벌게 되는 그냥 RPG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거지 어 그게 최고지 그래서 나는 차은우의 외모가 훨씬 더 가치 있다 100억 이상 있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돈 쓸게 슈퍼카도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도 좀 소유하고 있고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겠어 천억은 너무 많은 돈이야 쓸데없이 너무 많은 돈 차은우의 외모가 최고지 그런데 내가